한국인의 남성 감사합니다. 혼자서는 여기 쓰세요. 흐흐흐흐흐흐흐 미씨는 웃겨주세요? 웃기라고 쓴거야? 기억에 있지. 이렇게 하다가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딱 해서 딱 그러면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밥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나도 하고 싶다 안돼요 머리만 가져요 아 아프지 않아요 이거? 근데 이게 약간 아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도 딱 그다 대야지 지금인데 아 아프어 아 그래도 먹으나 먹어 한 번만 더 경험스러운 거 내 앞에 내밀어 봐 청소할 거면 제대로 좀 해 깨끗이 이게 한 거야? 한 거야? 장소리를 이렇게 많이 해? 장소리 아니네 장소리지 아주 약하잖아 어 그렇지 그 정도 드려야 돼 최애 소호가 있는가? 장소리도 폐쇄가? 아프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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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먹으라고 아 싫어 아 한 번만 더 뭐 혐오스러운 거 내밀어 봐 뭐 진짜 이씨 문 뭐해? 씻으려고 씨 뭐야 씻으려고 이게 맛은 있다니까? 설탕 넣어서 달하라니 다시 아 그래도 맛있다고 보고 좀 싫어 거의 내 머리 이게 맛은 있다니까? 설탕 넣어서 다시 야 그러지 말고 아 아 야 야 그거 대박은 거 아니야 아퍼 아프라고 한 거야 어 씨 하나 더 아파요 어 근데 진짜 아파 보여 저기 누구 여기 이쪽에서 놀랐어요 소리 듣고 우리 유괴봉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런 드라마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유괴봉 불쌍한 사람이에요 막고 다녀요 잘 부탁드립니다가 아니고 잘 좀 챙겨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랜만에 만나서 먹고 싶은 게 고향을 느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너한테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 널 좋아하니까 그냥 살짝 이게 좀 좋아하지 아 의외로 개그코드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너 정말 엄마로서 희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? 어 널 사랑한단 말이야 아 하하하하 얘 정체가 뭐야 월세 보증금 다 빼고 가진 거 다 팔고 사체 일수까지 다 끌어뒀었어 어 내 몸에 있는 장기 다 팔더라도 우리의 수술만 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애다 팔 거 다 팔고 있어 됐냐? 야! 미쳤어? 유계라니 이게 유계라는 방법이야 여태까지 애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여인아 어디라고 와서 그따위 말을 해!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사람과 정성으로 돌보기만 할래? 돈 안 지려해? 어? 이거 작아? 네, 갈게요 네, 갈게요 자, 이제 해봐 네, 갈게요 안녕하세요 어, 로이 씨,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라는 채널에서 왔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, 이거, 이거 근데 자동화도 맛있는데 이게 딱 이게 기분이고요 이게 원래 유명하지 않았어? 어? 맞아, 이게 기분인데? 너는? 너는? 제가 지금 잊었고요 이거 봐야 아빠 혼자 먹잖아 내가 언제? 지금 이거 먹고 아빠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그냥 뭐, 보는 거야, 보는 거야 뭐, 안 먹었어 아유, 진짜 아유, 저거 사줘 네 주세요, 저에게 내가 계산할게, 계산할게 진짜요? 아유, 저거 사 진짜 괜찮아요? 진짜 괜찮아요? 이것도 멋있쏘세요 멋있다고? 다 쏘시고 네 아니, 뭐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하하하하 만 원 안 넘는 거 아니야? 배워드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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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도? 주시는 건가요? 그럼 주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손이 한 손밖에 없는 거 이렇게 핑크색으로 탁 입은 너희가 등장하면 복숭아 같네 하면 난 빡 그냥 너는 그냥 거울 보면서 진짜 어이없는 웃음 지면서 아 복숭아 같네 그러면 빵 터지고 어우 예쁘다 우리 너무 진심으로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진짜 웃기신 거 같은데 짠!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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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났네 복숭아 아이고 웃음 진짜 웃기면 저렇게 하이톤으로 맞아요 저는 진짜 웃기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 한 단계 위가 이제 소리가 안 나왔대 저 한 단계만 더 웃기면 소리가 안 나왔대 이렇게 웃어가 저기까지 가다가 저 한 단계만 더 웃기면 소리가 안 나 이제 자세가 어떻게 생겼는데 다행이다 진짜 제정신이야? 오리 날 혼자 두고 나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미안해 어리 어리 제정신이야? 오리 날 혼자 두고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미안해 괜찮아? 여기 다친 적 없어? 그럼 좋은가 봐야 알겠지 다시는 나 혼자 두고 어떡하지마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요것만 붙여알려는 건 어렵지 않아 이제 나가서 정한게 아니 신나는 비교 오는 날에 얘들아 칼이 오는 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